방송할거같아요 가자 귀여워 아 판다 너무 귀엽다 아 판다 너무 귀여운거 같아 진짜 판다가 만약에 이 판다가 착해가지고 실제로 판다가 착한 판다가 나랑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아줄 수 있는데 우리 집 너무 좁구나 잘 때 옆에서 어? 판다 배에 누워서 자면은 부들부들 하겠다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 아 식비가 파산 물어 뜯기죠? 아니 그러니까 안 물어 뜯는 애로 나이스 냄새날듯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ㅋㅋㅋㅋ 오케이 현실에 현실에 제가 타협해서 그런 판다가 있으면 야외에서 친구가 되는걸로 그럼 또 이러겠지 사냥당함 님 친구 친구 판다 죽음 너무한거 아니에요? 안전한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어 안전한 공간에 딱 이제 두고 내가 만나러 가는거지 내가 만나러 가는거지 ㅋㅋㅋㅋㅋ 불법임 ㅋㅋㅋㅋㅋ 진짜 알았어 안 키워 친구 안 해 ㅋㅋㅋㅋ 판다 축소된 그런 상태 없나? 판다 인형을 그냥 그게 제일 문화하군요 아 하단 두번인가요? 나이스 박치기 중단 동걱 핫 핫 어 막았어 뚜껑 빡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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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클레씨 빡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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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팍 팍 팍 팍 팍 심리전 심리전이다 이게 바로 판다가 친구하기 싫을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거죠? 너무하네 진짜 눈물난다 하긴 판다가 날 싫어할수도 있지 오케이 인정 아잇 장어 나갔어 아잇 모르겠다 오오오! 아 이거 1랑만 이기면 되는데 아잇 오 이거 아냐 오 이거 아냐 어허 콩찬두 안맞잖아 콩찬두 하단투 하단투 아 제발 콩찬두 는 콩찬두 사람이든 동물이든 머리를 써야 승격할 수 있습니다 제발 표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